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과 6월 사이에 피는 환상적인 수레국화를 보며 인생샷을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충남 예산과 당진 사이에 있는 아그로렌 퇴심목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레국화 동산의 규모는 기대 이상으로 넓고 아름다워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로존도 많아 예쁜 원피스 입고 사진 찍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또한 근처 당진에 있는 인생 탕수육도 담아봤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녀왔는데요. 서울 남부터미널, 수원 또는 성남 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20분 걸려 당진 버스터미널 가서 시남버스 타면 돼요. 당진 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450번 타면 퇴심목장까지 1시간 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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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